검사의 추징보존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가 제출한 항고에 대해서 인용결정이 내려진 그런 성공 사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노교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튜브 67편, 검사의 추징보전, 검사의 추징보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방법.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검사의 추징보전 청구,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취소시킨 실제 처리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산범죄 내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같은 경우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부분 경찰에서 추징해야 될 금액이나 어떤 대상을 올리면 검사가 추징보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을 미리 잡아놓는 거거든요. 재산을 잡아놓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가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어떤 범죄형위가 있고 피해가 발생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든지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추징해야 될 대상 금원을 미리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추징보전 청구에 의해서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채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판으로 무죄 내지 유죄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추징보전 청구는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혐의가 있다고 전제를 깔고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뢰인분에게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는 의뢰인분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의뢰인 같은 경우도 문제된 재산 범죄에 관여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쁜 의도가 없이 이 사건에 관여된 것도 있고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거죠. 다만 그 사람, 그 당사자, 사기 범행의 본범, 정범과 어떤 거래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의심당하는 상황이었죠. 그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아니다, 나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사람이 아파트가 있으니 그걸 잡아놓자 라고 해서 추징보전 청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범죄 혐의가 의심되고 추징보전 청구가 돼버리면 재산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내려지지 않는 한 아니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압류된 추징보전 청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추징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재산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제 의뢰인분도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추징보전 금액으로 잡혀 있었어요. 부동산의 10억 정도에. 그러니까 이 의뢰인분 같은 경우는 내가 10억 원어치의 내 재산을 국가에 추징납부해야 되는 것이구나. 빼앗긴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의뢰인분의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저한테 온 것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 그리고 경찰에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기존에 조사받았던 내용들을 제가 검토를 하고 추가 서면을 제출을 하면서 제 의뢰인분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가담 정도에 좀 소명할 부분이 있고 정범의 어떤 범행과는 관련성이 없고 그리고 피해자에 가까운 부분도 있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소명을 하고 서면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을 경찰서에도 제출했고 검찰에도 제출했고 또 한 가지 추징보전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 사람이 혐의가 있으니 우선은 재산을 추징해야 되니까 재산을 감요해두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항고, 재항고는 좀 구별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검사가 이미 항고를 해서 그 다음에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제항고를 하는 경우에요. 좀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추징보전 청구해가지고 바로 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서는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검찰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징보전 청구 결정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도 나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 분께서는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어떤 혐의들도 모른 상태에서 미리 추징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불리익한 거죠. 그래서 먼저 피의자에 대한 그 추징보전 결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항고장을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항고가 인용이 되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항고장 제출 후에 항고 이유서 제출을 하면 이거는 신문 과정이 따로 없습니다. 법원에서 신문기를 잡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같은 경우는 신문기 없이 막바로 저희 의뢰인 분에 대한 재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부분을 취소한다. 검사의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가 제출한 항고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그런 성공 사례입니다. 제가 썼던 서면 내용 부분을 보면 항고 이유는 제 의뢰인은 피의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항고인이 취득한 금원을 제3자에게 이체를 했다. 항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또 항고인이 수령한 금전 중에는 이 사건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돈도 섞여 있기 때문에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항고 이유서를 제출을 했고 이게 지금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 부분에도 좀 범위적인 쟁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뢰인분의 죄명이 이 부패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재판에서 조금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항고인에 대한 피의사실 기재 각 출자금의 금액 및 수령기간 그리고 피의사실 중 피의금의 금액과 수령기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항고인이 수령한 출자금이 항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상황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개별 구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징 보전 결정에 대한 어떤 항고, 인용 사례를 실제 설명드리다 보면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는데요.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추징 보전 결정에 따른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검사가 잡아놓은 이 가압류 결정이 취소가 되면 검찰에서는 이걸 다시 재항고해서 다시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 의뢰인분의 부동산에 잡혀 있었던 가압류, 검사가 청구했던 그 가압류가 그대로 취소되었던, 없어졌던 그런 해결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검찰 조사 중에 추징 보전 결정이 내려져서 재산이 가압류된 경우는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물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추징 보전 결정에 따른 항고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으로 재산을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높습니다. 추징 보전 청구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재산이 가압류된 의뢰인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법인 내에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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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